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와 이걸 어떻게 빨리 바꿨을까 자 하나씩 볼까요? 뭐 이제 신캐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기에 있네 보로스? 보로스 SSR 같은데 자 일단 보로스 그리고 킹 그리고 킹 나오구요 그리고 이거 누구야? 메탈뱃? 메탈뱃은 누구에요? 형 나오면 동제 뽑으면 개꿀 부러워요 그리고 메탈뱃 그리고 아 메탈뱃트 아 이거 야구 봤다구나 메탈뱃 오케이 그리고 메탈 나잇 메탈라이트 아까 나왔던 그 메탈라이트 SSR이네 금속벨트요 자 메탈 나이트 그리고 실버팽 실버팽 SSR 실버팽 그치? 실버팽 나올 것 같았어 다음 이건 뭐야? 피닉스맨? 피닉스맨도 있네요 피닉스맨 이제 해외 서버에 일단 풀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 좀 늦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풀릴 캐릭터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좀비맨 지금 가장 빨리 나올 것 같다는 좀비맨 피닉스나무 자 좀비맨 그리고 가루? 가루? 가루에요? 어? 얘 이 머리는 그 후쿠로다니에서 하이큐 보면은 후쿠로다니에서 걔 이름이 뭐였지? 아 하이큐 안 본지 오래돼가지고 스파이크 치는데 보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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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랑 똑같네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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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뭐야 아무튼 얘 나온대요 그리고 뭐야 플래샤이 플래샤이 플래시? 플래샤이 플래시 플래샤이 플래시 SSR 그리고 고우케슈? 고우케슈? 얜 뭐야 얜 누구니? 섬광의 플래시 어 아까 얘가 섬광의 플래시래요 요거는 섬광의 플래시 그리고 얘는 고케츠 어 고케츠 자 고케츠 그리고 다음 홍보 반응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너희들이 있는 월드 세팅에서 하비 채널을 적극 홍보해주길 바래 이게 단가? 고케츠가 단거 같네 일단은 고케츠까지 봤구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면 자 보로스 자 눈이 하나인 보로스 그리고 킹 공 그리고 메탈뱃 금속베트 그리고 메탈라이트 그리고 실버팽 그리고 피닉스맨 피닉스남 그리고 존비맨 존비맨 존비맨이 지금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죠 그리고 가로우 그리고 섬광의 플래시 자 섬광의 플래시 이게 신케래요 그리고 고케츠 고케츠까지 무슨 동카츠도 아니고 무슨 마치 동카츠 느낌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코스튬이 나왔다 하네요 한번 볼까요 자 동제 코스튬 영 영 인벤트 동제 뭐야 일하는 제노스 하우스워크 제노스 그렇죠 지우님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정장입은 제노스 이거 중국 서버에 나왔나보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 보니까 자 오 웨딩 아마이 이거 웨딩 상디 로얄 상디 랑 비슷하네요 웨딩 아마이 잘생겼네요 화이트 후두 킹 화이트 후두 킹 킹이랑 킹이랑 사이타마랑 게임하는 거 엄청 귀엽던데 그리고 닌자 스포츠웨어 음소개 소닉 자 트레이닝복 소닉 음소개 소닉 스포츠웨어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신케였는데 교복을 입은 거네요 교복 버전 아 자꾸 이거 하이큐 보면 후쿠르다니 이거 보쿠토 생각나가지고 자 보쿠토 닮았어요 그리고 오오오 수영복 사무라이 자 수영복 자 수영복 사무라이 아 중소가구너가 50에서 55사이라고 아마이는 성격만 아니면 발생해서 아마이 성격이 어떤데 오오오오 앙 모기띠 간호사 야 이거 개꿀이다 이거 야 이거 댕꿀인데 이거 야 이거 구해야겠다 야 이거 나는 아네 씨 모기우저로서 이거 필요하네요 자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어 모기우저로서 간호사 모기 필요하죠 뭐야 이거는 로얄 심혜왕이야? 크리스마스 심혜왕 크리스마스 심혜왕 별로 관심 없죠 뭐야 이건 뭐야 할로윈 할로윈 아수라 모기 안 써도 필요하대 할로윈 아수라 이거 귀엽네요 와 다츠마키 수영복 다츠마키 쩝 어 크리스마스 다츠마키 크리스마스 다츠마키 와 수영복 후부키 수영복 후부키 이게 이게 레전드다 씨 시원아 고맙다 수영복 후부키 레전드다 이거 수영복 후부키로 가야겠다 와 저거 삽니다 야 씨 수영복 후부키 레전드다 이게 나 후부키 가야겠는데 이게 현질해야되나 이거 어 씨 워 엘사 후부키 야 씨 후부키 버리면 안되겠네 후부키 버리면 안되겠네요 이거 뭐야 개가 있네 이게 뭔 개에요 이거? 이거 무슨 개에요? 엉겹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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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스튬으로 나온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니까 내가 봤을 때 이제 신캐내고 캐릭터에 코스튬 씌워갖고 이제 과금 유도를 또 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습법인거 같은데 우리 원펀맨 아주 현질 유도는 짱인거 같네요 개꿀찌